강전은 안 돼 내지 강전해 야 어떻게 넌 샷건을 맞아도 안 죽냐 야 얘네 이 튼실 튼실한데? 아 흔들려 흔들린다고 너무 흔들리잖아 아 뭔가 터질때마다 화면 흔들려가고 못잡겠어 언더 루스 언더 루스 언더 루스 언더 루스 아 야 걔 난잡하다 이거 언더 루스 언더 루스 언더 루스 자 치료 한번만 들어왔어 살아남았나 아닌데? 기습해서 살아남았다 저 문만 통과하면 영혼의 방향 무슨 활이 푸른색이냐고요? 불화살이니까 푸른색이지 불화살 돌리고 돌리고 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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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후 아 리랄바 우리 바빠 아 저기요 빨리 통화 좀 끝냅시다 저 투석기까지 다 가야된단 말야 저기 투석기 두개 아닌가? 하나만 가나? 호호우 갑니다 자 핫 후 요놈의 등산게임 진짜 올라가 자 여기서 점프 두번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거는 그냥 이거를 안겨야됐어 헐? 야 이거 야 한방에 부숴는데 여기 세개 해갖고 가자 야 야아아아아아아앙 아 셋 아 젠장 젠장? 다행이로 요거 하나만 더 박으면은 떨어진걸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니네? 아니야 됐다 우어어차 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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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석기를 사용해서 문을 파괴해라 분명 여기서 뭔가 날라왔는데 우리가 집 여기엔 아무도 없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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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셋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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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향해서 이거를 던지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씨 야 누가 이거 막았어 치울 방법이야 뭐 간단하죠 아아 아 애매한데 이거 돌려야되나 다시? 아씨 다시 돌려야되겠다 이거 좋아서 갑시다 아 뭐 여기서 와갖고 일단 이거 먹고 이거를 아 잠시만 저기 다 박는게 아니잖아 아 저기요 힘으로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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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가능하다고 하지 진짜 왜 내 힘으로 안된데 이러는거였구나 야이씨 붙여놓고 하는거였네 그냥 좋아 돌리고 간다 문을 노려 발사 아아 와장창 어머 야 저기서 우리 투석기 박살하네 네 자 다음 투석기는 저기로 가야됩니다 제인자 네 한번만 더인데 저기가 박살됐다고 왜 화를 안내니 가자 일단 요거는 여기서 당기고 총으로 바꿔서 되죠 뒤져 아이씨 아우씨 겁나 안맞네 고마 앉았다 일어났다 해 이 놈들아 겁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네 여기서 가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점프 깔고리 좋았어 여기서 점프 자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걸 잡고 가면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약간 이상하게 얘는 아무 생각없이 뛰어서 가는데 길은 열린다 오우야야야야야야 야아아아 미안해요 x2 미안해요 x2 미안해요 미안해요 1타 2피 내가 그렇게 멍청하질 않아 1타 2피로 보낼 수 있는데 왜 내가 안하겠어 됐고 자 일단 요거 얼음방벽을 빙벽을 부숴야 하니까 일단 이걸로 당기고 잠시만 이걸 어떻게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하더라 저 물 흐르는게 그냥 흐르는게 아닐건데 물이 흐른다면은 물을 담아야 된다는건데 아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생각해야된다 어... 일단 가자 일로와 한번 더 어... 야 이거 어쩐다냐 이렇게 하면 뭐해 저기 올라가야되는데 아아...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럼 다른 방... 뭔 다른 방향이야 어 방금 길 찾았어 어 방금 길을 찾았어 어 여기로 그냥 요렇게 가서 어허 어허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거였어 젠장 어허 어허 땀 담고 여기서 할건 없지 이제 가자 봐서 이제 이거를 당기면 좋았어 간다 간다 물 떠나라 완벽하군 가다 종소리 울려라 엇 아이씨 바로 가면 되는데 좋아 간다아 이게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돼? 여기가 아니고 어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더 위로가서 점프를 해야되나? 근데 위에서 잡을만한 공간이 없는데? 너무넣파아 너무넣파아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이거 또 지능 플레이 해야돼? 안 돼? 지금이야! 당겨! 됐다 아 물 한 번 담고 가는 거였구나 그냥 슈퍼탱!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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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됐다 후우 됐다 아 설마 아 님들 제발염 아 님들 안돼요! 마지막 하러 남은 거란 말이야 어 여러 명들의 적을 죽이라고? 가자 한번 조쳐볼까? 뿅! 님들! 수석 기달라가요! 어 조금만 더 위로 잡았고 아닌데 좀 아 똑같은 것 같은데 좋았어 잡았고 아야 잡았자 좌좌좌 아 화 좀 그만 쏴! 아 이 버섯 찌그레기들 흐흐흐흐흐흐흑 그래서 여기다가 흐흐흐흐흐흐흐흑 또 갑니다! 저 이제 문까지 더 돌려 조금만 더x3 돌리고! 당겨서! 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다리를 건너자! 건너자! 통로가 열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또 통로를 만들죠! 네 또 내가 통로를 통해서 또 가는거죠! 그렇죠! 땡기베리 감자! 자! 까고! 여기는 여기랑! 합쳐서! 가자! 어! 야야야! 이라이씨! 뭐가 어찌 된거지 이거? 아휴... 바로 이걸 잡으면 되지 밑에 있는 돌에다가 뭐 곡괭이질을 해야돼 또? 귀찮게... 아 그리고 여기에 아 있던거... 아 여기에 적 유... 유품 있던거... 뭐 임마... 뭐 임마... 뭐 임마... 뭐 임마... 어디 감히 난 더 와갖고... 야 되게 질척질척 된다 얘네들도... 그만거려... 질척질척... 자... 점프... 갈고리... 얘네들도 한 질척질척 하는데? 다 보내버리면 되죠? 질척질척... 꺼리지... 마... 라... 뭐야... 기다려봐... 꺾고... 마 자 바로... 얏...! 자 이제 요렇게 들어가면! 끝나죠니 jung... 드디어 들어왔다... 후우 accred... 야 아 씨... 가박살 내네... 오마! 하... 야 이건 아니지 야야야야야 어허어이 우리 금을 다 날아간다 오마 야 다 부셔버리네 그냥 자 불멸의 존재들을 쓰러트려라 어마 아아 아 잠시만 장전 좀 장전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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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완벽 아이씨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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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니티라는 놈들은 어 얼마나 맞춰야되는 이씨 넌 뭐하니 아 이걸 이걸 깨면은 그 아 드리스 불주는구나 잘가세요 난 니들한테만 당하는 조제가 아니에요 왜 끝났니? 아 더 있네 안녕 바보야 안달루스 얼음 떨어져유 의웅 하하 얼음을 아예 작사를 내버렸네 으으으 sel 너희들이 돌파했어 더는 못맞.. 여기서 점프 점프 여기다가 화살 하나 박아놓고 점프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화살 하나 딱 박아놓고 점프 여기다가 점프 좋아서 잘 가고 있어요 아니야 헬기가 이걸이 아니고 트리니티가 이걸지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가 지금 후원을 받아도 지금 내 상태에선 상관이 없어 왜? 난 곧 군대 가니까 근데 가기 전에 돈이 안 들어와 어허허허 오예에에엏 예 어쨌든 그래도 후원은 감사합니다 계속합시다 오야야야야야야야 어디 그런걸 싸지키고 있어 자 여기서는 짠 넘어갑니다 여기서 걸고 넘어가고 야 근데 이거 진짜 마지막 개노답인데 내가 알기로 자 일단 요거 받고 요거 받고 여기 받고 갑시다 여기로 점프 저기가 안된다면은 여기다가 밟고 점프 자 가고 하아 자서 가자 타잔 야 근데 진짜 그리스불 오질라하게 사용한다 진짜 세 발 박아놓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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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점프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갔어 어어 어어 야 얘 진짜 등산이야 이건 자 여기서 하숭 갈고리 쓰고 어 잠시만 갈고리를 썼잖아 방금전에 탱탱볼인줄 티용 하면서 올라가서 뒤졌어 자 자 가자 아유씨 여기서 죽은 아 죽냐 왜 또 오오 자 여기는 캠프 정말 신기해 여기서 안전하게 또 있다 자 사냥꾼에서 강심장 권총 이거 다 찍고 무기에서 활 강화할건 없고 강화할건 없네 컴파운드에만 있네 아 재밌어요? 예 감사합니다 약간 이게 몰입되지 않나 예 진짜 유적 파괴자에요 딴 놈들도 다 부셔먹질 않나 라라가 여기 안왔으면 부서지지도 않았을건데 어 원주민들도 그냥 잘살고 자먹고 잘살었을텐데 뭐 다른 고고학자가 왔다카면은 이미 뭐 총맞고 죽었지만 라라는 절대 죽지않죠 어 정말 라라가 문제야 야 밑에 그 지나가는 개밑대봐 저건 정말 개밑대야 개밑대 오우 야 얘네들 등산 잘한다 맨손으로 해 등산을 아 기둥타는구나 이야아 기둥타고 올라와 너희들도 야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 기둥타고 올라오는거 아니니 너희들도 약간 벽보는거 보면은 기둥탈려고 하는거 같은데 오우 예아쓰 베이베 쪘어 점프 폭갱이 잠시만 쟤네 멈췄는데 죽었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빨리빨리 가야되요 길을 모른다고 해도 느리게 가면은 죽어 백퍼센트 일반사람도 죽었다 빙진 그러니까 한놈을 살려보내면 안되지 오우 예아 다 무너진다 저기 아저씨 같이가요 어 빨리 여기는 바로 못 점프해 점프 못하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서 올라가야지 오우 예아쓰 그 Alone 엫 엫 엫 tambам ừng 점프 깔고리 올라가 신기한건어떻앤가 Señ ean 넌 누구길래 날잡아요 komt 꺼져 까자! 까지라고! 까자! 이 변태같은 이 개이놈아! 잘가세요 어디 갑자기 나타나갖고 씨 방금 개가 내 다리를 잡고 가지마요 어디서 질척질척대는거야? 이런 듯한 그런 느낌? 자 이제 병사랑 기사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아마 병사만 남을거야 이구아나 자 이런 난전에 제가 참전을 하는거죠 바로 투석기죠 어디긴 어디야 투석기를 던진 사람이지 오케이 누구세요? 병사들은 두대 맞았겠지만 너희들은 한방이면 다 죽어 이 볼트액션이 얼마나 센데 혹시 앞에 더 있니? 더 있구나 아니 얘네들은 어차피 한대만 맞으면 죽어 어 안되겠군 그렇다면 필살기다 달인샷! 달인샷! 어딜 맞춰야되니 너는 어? 넌 어딜 맞춰야되니? 잘가아? 아 잠시만 잘못 맞췄어 아 잘못 맞췄어 한방 이게 바로 한방 한방에 적들을 보내버린다는 그런 뜻이지 죽어라 아야! 죽어라 적들을 한방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 어디서 수록강을 던질라고 이씨 야 수록강을 정독권 날려야될거 아니야 자 물건도 다주세요 예 기부 받습니다 기부 받아요 예 던지세요 렛츠고 길좀 열어줘 길을 여주로 줘야지 아 그냥 가는거니? 그냥 가는거구나 아하! 난전입니다 여러분들 어 죽어있네 너희들은 다 죽는거야 야 진짜 화면 흔들림인 것 때문에 제대로 못 맞추겠다 근데 얘네들 원래 마지막 지금 마지막쪽이거든요 거짓백호 마지막이야 근데 되게 힘들어 원래 여기 나 여기 이 볼트액션 아니었으면 힘들어 죽었어 안 죽거든 얘네들이 얘네들 한방 한방에 안 죽으니까 저 게임이 힘들었어요 이 볼트액션이 밸런스를 파괴했어 지금 이거 어디 맞추든 간에 한방이니까 진짜 아 마지막 되게 쉽게 깰 것 같긴 한데 방금 죽을 뻔했다 아! 뭐야 잠시만요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죽은 줄 알았어 야 방금 개졸았다 아아 죽어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무 아프다 그거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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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방금 전에 팀킬 할려고 했네 야 니들 자꾸 팀킬 할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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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소끼가 재미나게 돌아갑니다 소뼝을 치면서 모든걸 주며 랄라랄라랄라 재미있게 돕시다 귀한 불가지점 이 지점이